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산책을 하고 집을 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도 많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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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거 그냥 저 잘 지내요 여러분들 눈 저 잘 지내요 오리야 아니 진짜 오리가 있어요 오리야 아니 진짜 오리야 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냐 오늘 여러분들 오리 자는 거 보셨어요 저 여기 산책 늦게 나오면 애들 자요 저 여기 산책은 어떻게 해야돼요 다시 한글자막 제공아래 수요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지금 호동교래요 호동교래요 여기 호동교래요 호동교래요 여기 호동교래요 호동교래요 아시는 대로 물소리라도 들으실래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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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르코형이구나. 안녕 마르코형. 밝은 곳이요? 밝은 곳이 여긴데? 어때요? 안경을 벗어야겠다. 여기 밝네요. 안 밝네요. 핸드폰 꺼지기 전에 물소리 한번 더 들으세요. 자연의 소리입니다 저 배터리 지금 10%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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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집도 거의 다 왔고요 여기가 밝네요 그래도 지금 10%래요 저 배터리 지금 10%래요 저 배터리 지금 10%이대요 네 periodically 저 배터리 지금 10% 쇼rän이요 네ampa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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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랑해 안경보이? 감사합니다. 어디 가세요? 집에서? 사랑해 아 고민되네 햄버거 아니 저 아프 얼마나 아프...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? 갈까요? 갈까요? 할까요? 헷 헷 헷 헷 감사합니다. 저는 한 번, 네. 귀여, 귀엽나요? 안, 안 귀엽네.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수염이 좀 났습니다. 왜 이렇게 밤에 외출합니까? 저 이제 핸드폰 꺼실 때 된 것 같아요. 핸드폰 꺼질 때까지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 긴팔 입었어요. 노래는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면 민원 신고 들어가서 아마 혼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유키스 이즈 먼들, 맞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가 핸드폰 꺼줘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들어오시지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유리 제이님도 푹 쉬세요. 오빠가 좋아하니까. 네, 좋아해요. 언제 만나요? 가지 말라고, 죄송해요.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충전을 못 시키고 나오는 바람에... 이게 왜 다른지 안가야죠? 전혀 안가야죠? 나중에 또 뵈요. 언제 꺼질지 몰라요. 그래서 먼저 인사드립니다. 항상 감사하고 승용이 형 내가 형 인사해주고 싶은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1% 나 의정부 의정부. 형 카톡할게. 늘 좋은 작품으로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많이 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